디펙트 오신날 어 말죽디 말죽가리 디펙트 말죽가 말죽가 뭐고 네 반대 시작이 왜 그러지 아니 가지시던데 왜 야야야야야야 이상한데 뭔가 엘리트 잡을 생각에 도둔거리고 있었는데 엘리트 못잡겠네 이러면 안녕 세상 자 왜 자꾸 나와 아 이벤트도 이벤트도 이상하게만 나오고 엘리트 가긴 갈건데 힘쎄고 오래가는 데펙트 힘쎄고 오래가는 데펙트 쉿 깨우지마 조용히 해 라가블링 깬다 아 이중시전 나올거지 아 이거지 식권 깍까 털 깍까 털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녕 세상 세상아 디펙트가 간다 술사표 버퍼 부팅 오 연막탄같은 쫄보픽 안해줄다 그치 지존 강력한 디펙트니까 지존 디펙트 지존 강력한 디펙트 백에 스택 스택도 선선일텐데 벽에 제련의 축복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가지라서 넣긴 넣겠는데 좀 불안하네 자는게 나을 것 같다 강화한다고 세지는 것도 아니고 오면 그럼 하지마 그럼 하지마 그럼 하지마 하아 아주 좋아 전격 가 가지 아니 왕관 가지 왕관 가왕 가사 엘리트 뭐 세마리 있고 이런 길은 없다 엘리트 뭐 세마리 있고 이런 길은 없다 다 인공물들 복면 에너자이저 자 저 제 날개에 있는 것도 이거 아닐까 헛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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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식건도 있었어? 헛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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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너무 많다 에너자이저에서 똥카드 나오면 어떡하지? 3채화 체력 회복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 체력 깎이는 페널티가 너무 크다 앗 가지가 순서를 서훈으로 만들었다 그래 뭐 가지가 서훈이라고 하면 서훈이지 가지발이 맞다 가지발이 맞다 뭐야 에너자이저 그만 나와 집어도 되는거 맞아 이거? 함정 아니야? 함정이 아니었네 함정이 아니었네 으흑 와아 21호 아씨 왜케 많아 코스트 뿌립니다 게임도 없습니다 에너지 뿌려요 164방어 캘리퍼스 갖고싶네 아이스크림 있어도 쩔겠다 캘리퍼스콘 아니 왜 캘리퍼스콘이 있는거야 눈앓히기 또 또 너 자이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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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저 작은 상자 서시 Si 아니 에너 자이저 쓰있데ech college 어기 άλλуска 아씨 잠깐 아씨 잠깐 와 30코스트 와 40코스트 이런 정신나간 딥댕нь터를 봐나 디우스 에너디우스 스택을 먼저 쓰고 돌렸으면 또갈 역할 불바도 가용할 것도 없는데 물음표 가자 아까비 뇌우 꼭 비었는데 뇌우가 자 뇌우가 자자 뇌우가 뇌우가 밧데리 뭐야 얼알도 주겠다 아이스크림이나 줘 메어리지 이거 16 32 64 126 낯거죠 250 500 아이고 의미없다 뇌우가 뇌우가 너 말살겁한데 시계 때리고 싶네 알고리즘 스택 나오는거 너무 곱든 스택 나오는거 너무 곱든 스택 나오는거 따란 딴씔 딸따딴 딸딴딴 딸딴 딸딴 화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쓰일까 이거 역합 두개만 안써도 되지 오 망케미는 피라밀 가자면 큰일나 포카드 아이고 지규독님 신규오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홀로로그램 방열판 나오지 않겠다 폭포 날뛰기 이거 왕관인데 성급한 배수 할 것 같다 코스트가 많아가지고 와 살려줘 와 너무 세게 맞았다 어 여기까지가 끝 낡은 동전 썼단 거 먹으려고 지금 하하 왜 전기인데 야 아 야 아 하 아이씨 존나 갈비지 게임 죽었네 아니 전기만 두개 쳐나와 아니 잠깐만 사망 사망 애도를 표합니다 날 두개 할까 날 두개 할까 날 두여볼까 아니야 어 뭐야 하하 하하 쓰레기 죽기 직선인데 연동확률 참타 연동확률 참타 아니 왜 때려요 형님 왜 때려요 하파기 망을 쓰레기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아 왜 서순이었다 방금 전기 발현했으면 잡았는데 개가깝네 오너자이저인데 만겜 내 600원